현재 새벽 6시입니다 오늘 또 촬영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오세요 네 사진 찍을 때 너무 시간 넘어가시죠 내가 봤는데 내일 그분이 하야 돼이래 한 번 더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셨지 근데 워낙 눈썰미가 정하셔서 미래가 어떻게 제가 지금 네? 그래서 어떻게 아셨지? 어떻게 가셨대요? 근데 워낙 눈썹이가 적으셔가지고 아 진짜요? 미래가 어떻게 될지? 미래가 제가 좀 잘 풀릴지 어떨지 잘 풀리실 거야 요청샘 다 나와있는데 안 보셨구나 훈련은 10분이고 잘 읽어보시고 요청한 대로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가요 네네 진짜 갈게요 너무 좋은데? 제가 카메라맨 할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요 아 거절당했다 등산을 한번 등산을 많이 권하더라구요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진짜요? 저도 그런데 등산 한번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사는거였거든요 쉴 때마다 그냥 가는거 같아요 등산을요?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지하철에 여러분 가면 새거 타면서 그 선생님이 그걸 닮았나? 요새 닮았나? 인사이드 아웃 뭐지? 슬픔이? 슬픔이 어떻게 생겼어요? 슬프게 생겼어요 슬프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신거 같아 슬프게 생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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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qui 슬프게 생겼어요 슬프게 생겼어요 슬프게 Der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